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불법노조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포항제철소에 견학수업을 갔는데 거기서 땀 흘리시는 산업역 분들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 하길래? 그럼 아저씨도 금속노조 빨갱이에요? 물어봤더니 들켰다며 도망가버렸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불량 불법노조의 역사와 단지의 제왕 버금가는 레전드 공성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인데 지금이야 노동운동이 좌파의 상징이자 반정부의 대명사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되었을 때는 놀랍게도 방공주의와 국가우선주의를 전제로 한 거의 대구 출신 일배 불고렘만 모인 애국포수 노동자들의 단체로 시작하였는데 실제로도 그 당시 노조들은 5.16 군사정변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박통의 유신정권 지지선언, 심지어 전당크의 4.13 포원조치까지 지지해줄 정도로 좋게 말하면 정부와 상생하는 집단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영국이라 불리는 남자 0.32의 문민정부 시대에 당군 이래 아무도 못 말리는 개또라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법위에 사는 집단 민주노총의 탄생이었어 전노협이라는 유명노동단체에서 야심차게 새출발한 민노총은 창립 1년부터 간부들이 공금을 횡령하여 주식 투자를 할 정도로 금봉부터 도둑놈 소골인 집단이었는데 그중 최고봉은 단연 현대자동차 노조였어 민노총 금속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현대차 노조는 설립 이래 1994년 단 한 해를 제외한 18년 연속 파업을 진행하여 이 정도면 파업 중독증이 아닐까 의심되었는데 1998년 정리해고 투쟁에서 개레전드를 보여줬어 IMF 때문에 현대차에도 정리해고에 바람이 불게 되자 노조는 녹색사수대라는 친위부대를 만들어 공장을 점거하였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급화된 사람이 바로바로 오후 국민의의 중재단 단장 노무현이었어 협상의 신이었던 노무현은 노조 간부들은 모두 살려주면서 식당 아줌마들만 해고하는 걸로 협상을 이끌어내었는데 그러자 아줌마들은 파업기간 내내 힘내라고 밥해먹였더니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욱소했지만 시원하게 뒤통수 맞고 모두 해고되게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겠지? 사실 노무현은 3일안의 신이었다는걸 이처럼 노무현은 노조 때려잡고 특히 불법폭력 수위하는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문담무용 평택시위 영상에 그 진수가 모두 담겨있어 상체를 폭력하여 논바닥으로 가감히 쓰러뜨려 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기장 여러분 여러분을 동무현은 폭력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실이 혁신동대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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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전자 아무래도 아주 장판을 내버려 ө? 절대 불생된 동작으로 호를 내려 바이오 왜 그렇게 참남은 참남은 사람 싸우러 갔나? 산동자가 다 하고있다 이러한 상남자 노무현의 시원한 법뽕 찜질에는 한마디도 못한 노조였지만 정권이 바뀌고 명발 정부가 들어서자 종로에서 빤 맞은 거 한강에서 풀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설의 레전드가 바로 불법폭력 시위의 바이브 쌍용자동차 사태였어 지금이야 줘도 안 타는 쌍용차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코란도 무소, 체어맨드 전설의 명차들을 뽑아냈었는데 그 불멸의 신화도 90년대 후반 윙노총에 가입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어 물론 경영진의 무능이 첫 번째였지만 노조의 태만도 크게 한몫하였는데 당시 유일하게 연구직보다 생산직이 월급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으며 상용서비스센터라 불릴 정도로 직원들은 불친절의 끝판왕이었는데 빙빙 돌려 말했지만 결국 뽁뽁뽑류 때문이었어 본인이 다니는 직장은 100% 부도가 나는 노동계의 파괴원 한상균이가 지부장에 오른 것부터가 재앙의 시작이었는데 이 양반이 쌍용차 지부장에 오른 1년 뒤 2009년 회사 측은 너무 커진 적자 때문에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조야 그런 거 뭐 알바노 베제라를 시전하고 공장을 점거 옥세파업에 들어가며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공성전이 시작되었어 1라운드는 해고되지 않은 비노조 직원들과의 내전이었는데 그래도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동료에게 해꼬지하겠냐고 다가간 직원들에게 시원하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노조 덕분에 쌍용차 측에서도 용병을 구입해 반격에 나섰으나 합국에서 데리고 온 마오카이노조들이 묘목 대신 똥주머니를 던져대며 냄새나게 저항하자 사측도 파격적인 타협안을 제안하였는데 기세가 오른 노조는 집값 거부를 선언 전설의 바바리안 필윈드로 인화물질이 가득한 도장 라인까지 점거하면서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어 공장을 내주고 출근한 비노조 직원들은 빈 사무실과 PC방을 전전하며 신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때도 노조는 한바탕 전쟁을 위해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 외부에서 잠입한 민노총관부의 설계와 완성차 직원들의 손재주가 만난 이 퀄리티가 상상 이상이었는데 노조의 주력무기인 볼트세총을 시작으로 부탄가스를 추진으로 와요 볼트세총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다연발사제총 근접전을 대비한 돌격용 방패와 화염방사기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한 충차와 전차부대까지 와 씨발 이건 노조가 아니라 거의 스파르타 정규군 수준이라 상용차 측도 전면전 대신 보급로를 끊는 작전을 실행하였어 이 작전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노조는 식량과 무리바닥나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때 나타난 정의의사도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아이콘 빈주노동당의 강기갑 이정희 의원이었어 민노당은 공장 밖에 텐트를 치고 사람이 죽어간다며 단식으로 노조를 응원하였는데 당연히 그 응원은 노조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간다였어 이 악마의 듀오는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쯤 달래도 없다면서 안주다가 집행부 창고에 기부받은 생수와 식량을 쌓아두고 자기들만 처먹다 무려 노조원들에게 걸리게 되었는데 그러자 맞아 죽을까봐 자신들이 폭력 경찰이라 울부짖던 경찰 음비 뒤에 숨어가지고 보호받고 있는 모습이 악마도 울고 갈 좌파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 이렇게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파업의 명분도 잃어간 지 70여일 정부와 사측은 최후 협상안과 철거 명령서를 들고 접근했지만 노조 측은 협상 거부와 볼트 세총으로 선 넘는 응답을 하면서 마침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어 경찰은 인화물질이 가득 찬 도장이 공장을 제외하고 주변을 포위하여 옥상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였는데 역시 문제는 천혜의 여세인 도장이 공장이었어 이 공장의 지형은 4층의 높은 건물에 좁은 협곡이라 일자로 병력이 움직이다간 세총의 벌집이 되거나 그대로 화염병 이퀄라이저 5인 공각이었는데 이에 경찰은 동산진구의 문명가수가 좋아하는 세이저권을 처음으로 실전 투입해보았으나 인권충들의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퇴각하는 척하다 회심의 이형호 6드랍식 비미한 명박산성 3개 드랍으로 옥상을 점령 노조의 뒤지를 받아내며 77일간의 기인 파업은 끝이 나게 되었어 하지만 모두가 만신창이가 된 파업 속에서 노조지 부장 한상균은 승승장구하여 민노총 11대 위원장이 되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한상균이가 나가고 민노총을 탈퇴한 쌍용차노조는 이후 티볼리를 성공시키며 9년 만에 흑자로 전환 개같이 부활하였으나 한상균이 사면되고 11년 만에 복직하자 또 다시 개같이 적자가 되었는데 에이 그래도 이건 억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또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사실 한상균은 작년 말에 정년퇴직을 하였던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을 시키려 하였는데 어디보자야 좀 닮은 것 같기도 아니 띠발 똑같이 생겼는데 마지막은 민노총 최근 근황인데 붕크정부 이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민노총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깡패짓이란 깡패짓은 다하고 다니다 이제는 민주당 당사까지 쳐들어가 개가 주인을 물어 개가 주인을 뭐냐고 하며 완전 자기 세상이냐 깝치고 돌아다녔지만 이젠 초대형 거인의 첫 번째 타켓이 되며 윤골에게 당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노조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노조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의 노조는 자신들을 위해 더 약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일 뿐임을 알 수 있어 사실 우리가 열받는 건 놀고 처먹으면서 연봉을 1억이나 받으니 너네는 좀 나가라 그러기 위해선 불법 노조를 때려잡아야 하는데 군침이 생각엔 어차피 불법을 잡는 일이니? 일자라는 유튜브 딸배헌터를 노동부 장관 시키면 어떨까 하는 군침이 싹 돈을 상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